다른 지역을 지나는데 길가에 말들이 모여있었다. 넓은 초원을 놔두고 왜 말들을 여기서 키우고 있을까. 알고 보니 전통 음료인 크무스를 파는 곳이었다. 여름이 되면 말의 저질자 발효시켜 크무스를 만든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걸리와 비슷한데 여기에도 알코올이 약간 들어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유르타에서 쉬면서 크무스를 마신다. 크무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건강식품이다. 크무스는 시큼하면서도 톡 쏘는 맛인데 약간 알코올기가 느껴져 많이 마시면 좀 취할 것도 같다. 바쁘고 지쳐있을 때 이런 곳에서 며칠간 머물면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다. 크 وأch입니다. 크무스를 hollow 크 poz WAY